아, 왜 이러지? 니가 더 피곤해 보여. 어서 가서 자. 아니, 싫어. 왜?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또 청소하고 움직일 것 같아서? 어, 그리고 왠지 널 지금 내 눈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 하, 안 되겠다. 내가 같이 자줄게. 일어나. 자, 이제 안심돼? 아, 안심돼. 잘 수 있지? 어. 사랑해, 혜주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감진, 파두. 너희들, 소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소지 마마는 저희들도 현재 사흘 정도 뵙지 못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엊그제도 왔다 가자. 고조, 내가 얼마나 잠을 잔 거지? 혜주님. 솔직하게 말해. 내가 얼마나 잠을 잔 것이냐 물었다. 나흘이시옵니다. 나흘? 예, 그러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흘이나 깨어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지? 나는 이제 몸이 상한 것도 없다.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타이론, 그럼 지금 소지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소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불안감이 밀려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잠든 시간 동안 소지는 대체 어디에 있던 거지? 서쪽이 뭐? 그곳에 가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곳에 가시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면 서서지. 너라도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군을 이렇게 걱정시켜도 되는 거야? 정말 별일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 좋아. 나는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해. 말했잖아. 너와 있으면 죽음밖에 없다고! 그럼... 왜 그날 내게 안긴 거야? 어떤 건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이성은 아니었지만 산에끼리 몸을 섞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해보고 싶었어. 안 그러면 황후마마에게 꼴 사놨잖아? 뭐...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황후마마와 잤어. 그뿐인 줄 알아? 황후궁에 있는 모든 신혜와 잤어. 확실히 남자에게 안 되는 것보다 여자를 안는 것이 좋더라.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황후마마가 회임을 하셨지. 누구 아이일 것 같다? 참고로 황제 폐하는 너무 부실하셔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지. 죽어. 차라리 죽어라 소주야. 깨소리 죽어! 나는... 죄를 싫어. 나는... 나는 내 아이가 황제가 돼서 권력을 잡는 것을 볼 거야. 그럼 나 역시 그만한 권력을 잡겠지? 누구에게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 위협을 받는 일도 없을 거야. 나는... 나는... 살고 싶어. 나를 떠나려면 차라리 죽어. 그래. 여기서 너와 함께 죽는 거야. 나와 함께 죽는 거야! 소주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단 말이야! 오, 빙소리 하지 마.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야. 게다가 내가 없어도... 너는 몇 달을 숨을 쉬고 살았잖아? 거짓말쟁이... 아주 잔인한 녀석이었구나. 나 무조건 사각...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성혁님. 어, 이렇게... 네네. 어, 우리?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신... 아니, 한신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혁씨. 성혁씨는? 저는... 일단 사각이고요. 색깔만 말하라고! 아, 색깔만 물어보네. 네가 티팬티를 입었던, 사각을 입었던, 관심이 없어요. 이거 빨리 끝내자고, 너 없어자고! 색깔만 말하라고. 아, 나 얼굴 아파. 아, 이 새끄러지. 선생님, 너. 아, 지금.